무슨 소리야 인근 맙소사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갑자기 자기 혼자 깨졌어 다친 데는 없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깨진 거울 파편을 보고 있었더니 그냥 문득 그 애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샌즈 또 나가는 거야? 벌써 밤이라고 걱정 말라고 집 뒤 비밀방에 거울을 고칠 도구가 있거든 내 생각엔 시간은 좀 걸리겠다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 주고 있지 말라고 울음도 뚝 그치고 용모가 있으면 비밀방으로 찾아와 네가 울면 언제나 강의를 보였던 그 아이가 망가지는 기분이 드러나곤 말하지 않았다 숲에도 없었어 도대체 우리를 가버리는지 인간 피라락을 걱정이라 끼치고 아니 잠깐 뭐라는 거야 걱정이라 그냥 감시하는 것 뿐이라고 누가 걱정 따위를 샌즈가 대부분 잠겨 있었는데 뭐야 이 손잡이 잠금장치가 망가졌잖아 근데 왜 이렇게 죽으러 간 거야 아무도 없어 나도 한 건가 응? 뭐야 유리 조각들은 꼬맹아 도망가는 거야? 어째서 널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너가 여기에 남았으면 해서 이것도 꽤 나쁘지 않을 거야 익숙해지면 너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모르지 아 순례잡기 하자는 거구나 걱정마 순례가 되는 건 매번 내 역할이잖아 익숙해 금방 찾을 수 있어 여긴 사방이 나무니까 어디든 부수면 도망가는 이방을 찾을 수 있겠지 넌 도망가지 못해 꼬맹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래 그렇게 되면 분명 너도 거기 있구나 찾았어 꼬맹아 힘들어 보이네 걱정마 꺼내줄게 그 덫은 파피랑 내놔 둔 거야 너를 잡으려고 둔 건데 괜찮아 내가 풀 줄 알아 하지만 그 다리론 어디 못 가겠는걸 그치 센지는 다음날 아침 식사에 어울려선 그 거울을 인간들이 만든 것이며 자세한 건 생략하고 일주일 정도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프리스크는 그런 센지의 호의적인 모습에 경계를 풀고 있는 듯 된다 마냥 프리스크가 이곳에 남고 싶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곳은 평화롭다 친절하고 행복하고 어린아이가 살기 좋은 곳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화목할 일 없었겠지 분명 이곳에 프리스크가 희생해서 힘내서 그렇게 손에 얻은 것들이겠지 아니 프리스크 난 너의 선택을 따를게 너가 이곳에 남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짜잔 기다리던 위대한 파피루스님표 최강 스파게티 파피루스 표 스파게티 완전 좋아 맛있어 그동안 봐왔던 리액션 준 최강이야 와 근데 뭐야 이 거리감은 날 무서워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정말 웃기단 말이야 형은 허약하고 키 작은 해골일 뿐인데 너 이쪽의 센지는 어떻길래 그러는 거야 쓰레기 맨날 쫓아다니면서 엉덩이를 걷어차달라고 부탁했어 맙소사 하지만 그때마다 파피가 도와줬어 막 도움은 되는 녀석이안다 이보쇼 파피우린은 전부 맛이 인간 프리스크 스파게티 뭘 넣은 거야 글쎄 아니258 니가 놀라면 안되지 좋아. 정정할게 내가 본 리액션 도중 최악이야 니 스파게티는 다 없어 소란스럽군 꾸맹이 너도 아침 먹고 있겠군 그치? 너는 그쪽 파피루스가 만든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글쎄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정 붙이지 마 파피루스의 스파게티가 슬퍼할 거야 일주일 아니 서두르면 5일도 가능해 그 정도 후에 보게 될 것 같아 그래 긴 시간이지? 너랑 만난 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인 것 같대 너가 보고 싶을 거야 꼬맹아 꼬맹아 밥 안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지쳤잖아 너 걱정 마 여긴 내 비밀방이니까 파피루스도 그누고 노지 못해 넌 널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널 죽게 내버려두 두 두 두 두지 않아 혹시 먹기 힘든 거라면 내가 먹여줄 수 있는 아니 난 당신의 꼬맹이가 아니다 알아 넌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 하지만 곧 너가 스스로 단념하고 절망하면서 엉엉 울며 제발이라고 내 발에 매달려 빌고 지금 부리는 쓸데없는 어기와 고집도 전부 망가져선 엄만 진청이 된다면 끝내 내 것이 되고 싶다 할 거야